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정직한 일을 행하라 정직한 일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된 시체가 있는데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됩니다 공소시효란 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재개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런 일이 오늘날만 있겠습니까? 모세가 모합 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하는 신명기 21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살인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제를 바꿔서 피살된 유가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무엇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피살된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도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끌고 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는데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성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모세 당시 레이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지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이죠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슬픔을 당한 공동체의 이론을 향한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가슴에 품지 않도록 힘 썼던 것이죠 우리도 고통을 당한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관심합니다 사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는 이웃 정말 뜻밖의 불행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가족의 마음으로 공동체의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명기 21장 8절과 9절은 죽인 자를 알지 못했을 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양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암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그들 중에서 제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피 흘린 죄가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처하여 목을 꺾어 그 위에 손을 씻음을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여 정직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도 나오지만 전쟁에서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심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를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쟁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이 신명기 설교를 하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또 15절부터 17절은요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았어요 문제는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기업을 나눠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은 남편의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사랑받는 아내의 그 아이를 장자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폐역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식농사를 잘못 지어 고통은 나가는 이들이 많죠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누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입니까? 첫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둘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런 경우 그의 부모는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그 성업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업장로들에게 말을 해요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아멘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신명기 21장 21절에서 부모에게 완악하고 폐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온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아들을 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이 신명기 21장 21절을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식농사를 잘못 지어서 자녀가 완악하고 폐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부모가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와 사랑으로 돌봄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참 그것이 늘 가슴에 짐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스승이 없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들이 잘못된 어떤 자식사랑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요 요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씁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죽을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를 보게 되죠 베드로 사도도 실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론 갈라데에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열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 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구한테로 집중이 된다? 예수 그리스께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로 우뚝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